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펼쳐진 두 번째 MT 대결은 에너지챗! 빠지 3종 경기입니다. 만약에 좀 살려줄게, 에너지챗을 우리가 같이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같이 해줄게. 이곳에서 펼쳐질 두 번째 MT 대결은 에너지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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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 3종 경기입니다. 오케이. 총 세 가지 대결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두 가지 종목에서 승리하시면 됩니다. 빨리 끝내. 오케이, 무조건 이겨자, 화이팅! 여긴, 여긴.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할 필요도 없어. 여기서 지면 끝이야. 저기랑 하는데 화이팅하는 건 진짜 사치야. 1라운드는 디스코 팡팡 양말 벗기입니다. 좌우로 회전하면서 팡팡 뛰는 디스코 보트를 타면서 양말을 빨리 벗는 팀이 승리합니다. 벗기만 하면 돼. 시간 제고요. 네, 통을 사용하면 무조건 시도해. 입은 상관없지 않아. 입, 이렇게 해서. 여기 대주면 돼지, 이렇게. 어, 대주면 돼지. 아, 그치. 쌓이면 돼지. 모래. 깔끔하게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타, 타. 형, 태양이야. 시간이야. 야, 너무 모아하지 마. 그래, 알았어. 자, 태호팀 먼저 타겠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일은 없어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어, 떨어지면 다치니까 제가 몸을 좀 아껴서. 형이, 형이. 형이, 형이. 형이, 형이 가운데 앉아, 형이. 겁이 무서우면. 야, 여기서 양말 어떻게 벗어? 아니, 이렇게 밀어야지, 밀어야지. 아니, 근데 그래. 오, 뭐야, 뭐야. 오! 이제 종현이가 시간 뒤나?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어, 간다. 언제부터? 형, 이거 발로 발로 이렇게 밀어야 되나? 잠깐만, 잠깐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준비! 기 안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야, 꽤 도네? 뭐야? 나 어디로 갔다고, 저거. 난 오늘 흔생을 할 것 같은데요? 야, 잠깐, 잠깐.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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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 생활 역사! 오! 오! 야, 이거 안 돼, 씨. 아,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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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아, 잔, 잔. 아, 잔, 잔, 잔. 아, 잔, 잔잇. 오, 잠만, 자. 잡아봐. 잡아와, 잡아와. 이게, 이게 잡아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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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형아, 잡아. 바닥에 더 빗겨! 바닥에 더 빗겨. 뒷꿈치는 바닥에 빗겨. 뒷꿈치는 바닥에 빗겨. 오케이, 그렇지, 바닥에 가요. 서노야, 뒤꿈치를 바닥에 가요. 서노야, 뒤꿈치를 바닥에 가요. 인기자 제발 좀. 제발 좀 물리자, 밥 좀 먹자. 서노야, 가만있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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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류발 밑에 빼.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와, 재밌다. 늦었을 것 같아. 늦었을 것 같아. 나 주문대 통할 것 같은데요? 고현이도 통할 것 같아. 종민이 형 화난 것 같은데? 재밌어, 재밌어. 엄청 오래 걸려보셨어요. 티비, 티비 뭐냐면, 티비 얘기해주면 안 되는구나. 뭔데? 이거 양발로, 양발로 이렇게 잡으면 돼. 발가락을 잘 움직이는 사람이 중요해. 제가 말했잖아요, 발가락 훈련. 자, 세윤팀 가겠습니다. 아, 나 빠른데. 아, 미치겠네, 이거. 이거 엄청 어지럽죠? 아, 진짜 어지러움 못 쉬는데, 아예.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멀리할까? 세윤이 멀리하거든. 그래, 그래. 그냥 가봐. 진짜 근데, 진짜 위급 상황이면 얘기할 테니까 세워줘라. 우와, 진짜 됐다. 해보고 서로 도와주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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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야, 저걸 한 거야? 아우, 싫어. 빠르다. 우리 이거 한 거야, 지금? 나. 하아! 아, 됐다. 됐어, 됐어. 하나, 됐어. 하나, 둘. 팔 잡어, 잡아. 아! 아! 아파! 너무 아파. 얘들 뭐가 돼? 안 돼, 안 돼. 형, 기다려 봐. 됐다, 안 안 됐다. 나와야 됐다. 나와야 됐다. 나와야 됐어. 얘들아. 됐다, 안 나와야 됐다. 나와야 됐다. 나아줬어. 얘들아. 나아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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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세율이. 세율이 되자고 봐. 근데 얼굴이 너무 불쾌졌다. 계속 토했어. 형이 낫다. 오! 끝났다고? 안 끝났을 텐데? 나아줬어. 얘들아. 나아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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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바로. 으이. 아, 됐어. 형! 나아줬어. 나아줬어, 나아줬어.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잘한다. 와, 이거 안 볼까, 지금? 너 이빨이 있잖아? 이빨이 있잖아, 괜찮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어? 얘가, 내가 혼자 성공해서 딱 쉬고 있으려는데 갑자기 발이 하나 오더라고, 앞이. 물으라고. 딥고팡팡 양말벗기. 세호팀은 3분 22초. 아, 정말 맛있다. 노래 하나, 노래하나 추억 모양 보기네. 자, 세율팀은 1분. 그래서 2분 안 됐어. 1분 3초. 그렇지. 우와. 질리였다고 했지. 질리였다고 했지. 질리였다고 했다. 질리였다고 했다. 와, 이렇게 뛰어난다고? 자, 1라운드는 세율팀이 승리하셨고요. 2라운드 장소로 또 이동 가야겠다. 우주구 이겨야 해. 우주구 이겨야 해. 배고파. 여름이 끝난 줄 알았는데 여름이 아직... 이기자 좀, 이기자. 경기장이에요? 네. 젊음이 느껴져요. 젊음이 느껴져요. 확실히. 경기장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드림팀. 출발 드림팀이네, 이거. 10년의 신원, 1초의 승부. 출발. 드림팀. 드림팀. 갑자기 Q. 드림팀. 주니는 드림팀 나온 적 없나? 아주 몇 번 나아졌죠? 진짜? 너도 꽤 오래.. 아주 오래됐습니다 엠블링 오래 했어 그래도 드림팀이 스타들의 등용문이었어요 그때 뭐라는 얘길 해요? 어.. 넘어갑시다 오랜만에 듣는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이 프로그램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라운드 대결 종목은 출발 1막 드림팀입니다 오케이 3대3 이어달리기로 진행되고요 주자별로 각 구간을 통과해서 최종 깃발을 뽑은 팀이 승리합니다 자 작전회의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뭐하러? 내가 1번 할게 영웅은 진짜 이겨야 돼 우리 근데 일단 확실하게 서로가 빨라 그러면 3번에 마지막이에요 끝내버릴까요? 어 끝내버리고 형이 2번 해주시면 나 나도 못 알아 아 그거 한 번 져주세요 좀 아 저기는 뭐 아 목숨을 하고 해 밥 먹으러 왔어? 밥 먹으러 왔어? 밥 먹으러 왔지? 그럼 어디 뭐하러 왔어요? 밥 먹고 잘 자려고 왔지? 맞아 맞아 맞지? 그렇지 나도 그러려고 왔는데 각 선수들 위치로 하겠습니다 와 좀 무서운데? 어? 아 재밌네 에이씨 첫 번째 한다 그렇게 첫 번째 제일 이게 제일 무서워 그렇지 첫 번째가 개꿀이네 제발 제발 세이호 가자 오케이 가보자 오케이 가보자 호갑 소리 들으면 내려가면 돼요 와 너무 무서워 호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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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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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좀 무서워 세호 형 좋다 세호 형 좋다 세호 형 좋아 됐다 세호 세호가 가자 세호형 아니, 뜨질 않잖아, 세훈이 형은. 됐다, 됐다. 중현이 형, 우리가 이겼다, 이거. 세훈이 형 왜 이렇게 잘해? 프린트! 아, 이거 뭐야. 시발 프린트! 됐다! 야, 이 씨. 반찬해. 반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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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뭐해? 우와! 여기가 천국인가? 빨리 와, 빨리 와. 야,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우와! 우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세훈이 형! 빨리, 빨리, 빨리. 나 올려줘, 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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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저기, 이리 와. 나 올려, 나 올려. 파이팅! 오케이. 앞으로, 앞으로 봐야지. 앞으로, 앞으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뭐해, 송민이 형, 빨리 와. 빨리 가라, 얼마 못 갔다. 아니, 왜 안 와, 송민이 형? 뭐야? 송민이 형, 빨리, 빨리. 해. 형, 빨리 와, 빨리, 빨리. 어, 나 무서워, 여기. 아, 형. 밧줄 잡고 그냥. 형, 온다, 온다. 뒤까지 왔어, 뒤까지 왔어. 형, 온다, 온다. 뒤까지 왔어, 뒤까지 왔어. 형, 뒤까지 왔어, 빨리. 형, 뒤까지 왔어, 빨리. 됐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빨리. 다 잡았어. 야! 힘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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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트, 타이어트! 타이어트, 타이어트! 야! 진짜 모른다! 지금 잘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천천히! 천천히! 잘한다! 빨리! 잘한다! 우와! 예! 잘한다! 그냥 이겼다 가요? 아, 이거 안 쓰네. 아, 미안해요. 또 이겼어. 어떡해. 미안합니다. 아, 이거 뭐.